안녕하세요 오늘은 ASMR편 해보자고 했어요 신사시장 떡볶이거든요 근데 심지어 얼렸다 녹였어요 여기에 고향만두도 들어가고 삶은 계란도 3개나 넣었어요 콜라도 준비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닭껍질도 시작해볼까요? 조인쯔 짜잔 진짜 맛있겠죠? 자 그럼 머리를 묶어볼까요? 미쳤어 들어가면서부터 쫄깃 소스 소리 질리세요 미치겠죠? 미치겠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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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SMR하다가 이렇게 웃긴거 처음 보셨죠? 저도 처음이라 웃겨요 자 이번에는 계란을 먹어볼게요 계란을 먹어볼게요 제가 너무 오래 삶아서 태웠어요 근데 맛있어요 이번에는 고향만두도 먹어볼까요? 남편 제가 좀 남겨줄게 제가 찍은 유튜브 편 중에 제일 제일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너 절로가? 이쯤에서 맛있게 먹어볼까요? 맛있거든요 맛있게 맛있게 먹었어요 이 영상은 조금 더 맛있게 먹었어요 맛있게 먹었을거에요 한입에 다음날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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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콜라를 먹어봤으니까 닭껍질이 또 먹어볼까요? 쫀득쫀득한 거랑 먹으니까 바지락 쫀득쫀득 속이 들리세요? 제가 사실 화장품보다 식품을 다 방송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아무도 안시켜줬어요 오늘 소원 풀었어요 닭껍질에 떡볶이 양념에 찍어볼게요 다 너무 추해 먹방은 처음이라 이것도 무지하게 힘드네요 오늘 예쁘게 나오는 건 모기 있잖아요 마지막 오뎅 오뎅을 떡볶이에 쌓아서 떡볶이에 쌓아서 음 음 음 한편 이번 편 파는 좋은 면 또 해볼게요 ASMR 남편 빨리 들어와 남겨둘게